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선동해 나가는 선동가들의 전략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 어떤 곳이든 퍼다 나르셔도 괜찮다는 걸 먼저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범죄 피해의 경험은 oecd 나라들 중에 가장 최하위이지만 범죄를 당할 것 같아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러시아랑 비슷한 수준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나라이죠.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은 한 가지 생각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기이할 정도로 뒤틀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건 외부에서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fm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감은 어디서부터 기반된 분노일까요? 남성들처럼 명확하게 군대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독박으로 쓰고 있다는 집결지가 부족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불안감은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성시대가 아닌 네이트판에 될 수 있으면 남학생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길 바랍니다. 라는 사진이 올라옵니다. 인강실에 붙어있는 건데 이게 정상이냐? 난 저거 보고 이 독서실에 여자가 맞나 했는데 남자가 훨씬 더 많다. 진짜 무슨 의도로 저런 걸 붙여놓은 걸까? 라는 글의 추천수는 422개입니다. 이 글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일반인 여성들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는 남아선호사상이 만연해 있구나. 저거 떼어버리고 남녀차별은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라는 말을 붙어나. 라는 말을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남아선호사상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글은 조회수 5만 회를 기록했고 청소년 여성들의 대다수는 이 글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독서실 인천에 있고 구체적인 이름은 피해갈까 말 함부로 못하겠는데 열람실 인강실 남녀 구분되어 있고 독서실 등록인원 여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인강실 남녀 구분해놨는데 여자 인강실 꽉 차면 남자 인강실 쓰고 있다가 남학생들이 오면 자리 비켜주는 걸로 배려하는 건데 그걸로 날쪄하는 거 보니 영악하다 생각이 드네요. 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글을 쓴 여자는 선동이 들통나자 글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 글을 본 수많은 여성들은 이게 선동이라는 걸 알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가득하구나 라는 잘못된 내용만을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트위터에 오빤 다아라 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오빤 다아라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당했던 맨스플레인의 상황을 공유하는 운동인데 건담이나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진짜 좋아해서 대형 건담샵 갔는데 직원 한 남새끼가 조립석에 앉은 날 보고는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한테는 이런 거 어려운데 귀여운 곰돌이 프라모델 조립할까? 라고 했음. 이거 할 수 있다 말해도 이런 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꼬마 아가씨에겐 무리라 말함. 나는 익숙하게 도구 세팅하고 파츠 분리 후 사포질 조립 마무리 도색하고 무광 스프레이까지 뿌려서 3시간 만에 완성하고 나감. 한 남은 벙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아빠는 박수치면서 결제하고 나 데리고 나감. 이라는 조작글들의 우리 여성들은 오빤 다아라 라는 태그를 붙이면서 남성들에게 이런 여성차별을 당했다 소개하죠. 하지만 진실은 사포질하면 퐁퐁으로 씻어내고 말려야 하고 실내 도색은 하면 안 되고 마감제 뿌리면 하루는 기다려야 해서 3시간 만에 끝냈다는 건 굴하다. 예전 건프라 알바인데 그렇게 빨리 도색하고 건조하기는 불가능하고 안에서 제작 못한다 조작년아. 라는 말을 하면서 저 여성의 썰은 조작된 썰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트위터에 들어가서 오빤 다아라를 검색하시면 내가 약국에 들어가서 일반의 약품 달라 했는데 남자 약사가 어쩌구저쩌구 설명하면서 여자는 이런 거 모른다며 다른 게 좋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딱 끊고 내가 의사인데 뭘 설명하냐 라고 참교육해줬다. 라는 조작설이 넘쳐나는 게 저 운동이고 고등학교 남자 수학쌤이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계집애들은 남자애들 수학 모시겨라는 말을 해서 기말고사에서 1등을 여자인 내가 차지했고 2등부터 12등까지 한 명 빼고 다 여자가 했다. 라는 진짜 그 누구도 믿지 않은 조작설을 말하며 FM 리즘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은 이런 FM 리즘 운동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남성이라면 아마 태어나서 저런 운동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아셨을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조약한 조작 솜씨를 가진 내용이지만 살이 분별이 되지 않는 어린 학생들은 과연 조작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사진 속에 글을 읽어주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째서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임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건 세계 최고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저런 운동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세력이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FM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감은 모두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빨간 약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트위터에 들어가 오빤다하라히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 영상의 저작권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독 좋아요 한 번이면 저는 만족할 테니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만들어진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을 보는 단체가 범인입니다.